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드시죠?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집콕하고 있는데 저도 힘든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힘드실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이벤트에 대한 갑자기 생각하게 돼서 준비는 이미 한 3,4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은데 저는 제 손으로 빵도마라고 하죠 플레이팅용 나무 도마 그걸 좀 만들어 드릴까 하는데 그게 졸작이라고 할지라도 선물이라면 그런 걸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첫번째가 이 밴드소였는데 이녀석 준비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부로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이녀석이 완성되고 다음주에 부품이 택배로 오기 시작하면 두번째가 루터테이블이라고 면치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먹공 공고중에 루터테이블이라는 것도 제작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 짧으면 열흘 길면 2주 정도 준비 시간을 좀 갖고 스트리밍 중에 한 번에 많이씩은 못하고 두 개 세 개 정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 안에 사은품으로 이벤트 상품으로 사은품은 잘 안되요 판매해 사은품이야 여하튼 저도 이벤트라는 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올 1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